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낙하메구로라는 역에서 라이브가 있어서 일본 싱어선라이터 분의 게스트 라이브가 있어서 낙하메구로라는 역에 왔습니다 이렇게 히타를 들고 라이브를 할 건데 어제는 어... 뭐였냐 바뀌니까 말이 잘 안나오는데 꼴보이스대회에서 제가 탑10을 들었어요 탑 H인가? 네 그래서 항상 슈스케에서도 2차까지 밖에 못붙고 한 번 떨어졌던 제가 탑10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뻤고요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꼴보이스대회에 중결승까지 진출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비록 찍으려니까 너무 민망한데 오늘은 제가 라이브하는 모습을 라이브 브이로그로써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일상 무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또 이따 봐요 안녕 안녕 지금 라이브 브이로그에 도착했는데 다른 에피스즈님들께서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무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한번 유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들뿐이라서 좀 어색한데 리허설까지 본사에 마쳤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 시간 내에 오픈이고 몇 시시 반에 시작되니까 그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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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메그로에서 같이 라이브 출연하게 된 아티스트 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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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名의だけ 지켜줄까요? 아 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wontai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스 왕그라이터 아한입니다. 4月까지 한국에서 외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오늘 1곡은 일본어의 오리지널 곡입니다. 2곡은 한국어의 오리지널 곡입니다. 1곡은花火이라는 곡입니다. , 한번에 읽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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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가 끝나서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을 무대를 구경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아티스트님께서 엄청 떨고 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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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에 나 말해줄래 그린라이트